안녕하세요. 말리티우 입니다. 저희 가게 옆에 스크린 테니스가 생겼어요. 스크린 테니스. 그래갖고 스크린 테니스 좀 치러 가겠습니다. 제이제. 스크린 테니스 아십니까 여러분.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. 렛츠고. 테오. 테오. 너 너무 아름다워요. 제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렸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우리 테오 누나. 솔라리스 소울 에이전스입니다. 이쁘다 미용실과 제이제이 테니스. 동시 런칭입니다. 우리 장하우가 테니스를 또 쳤다네요. 배꼽이 묘기 부리는거에요. 자 한번 가볼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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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디 베리브. 앤디 베리구. 이게 자동으로 궁이 싸죠. 그걸 받아치면 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